오늘 유아가요 우리 그 희진 씨가 나온다고 하니까 아 배복! 우리 그 배복! 어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! 와 너무 오랜만이다 너무 오랜만이다 보고 싶어요! 우리 그 유아 씨가 한번 준비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음악 주세요! 유아 가는 거? 야야야! 야야야다 야야야! 야야! I wanna be so high 나 있는 식으로? 이 노래였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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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두다! 원두! 아! 기억을 하네요! 원두다! 아! 치고 나온다! 치고 나온다! 치고 나온다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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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여 pellet diese putida 으... cock! 우아! 와.. 우와! 진짜 잘한다! 우와! 야 오랜만에.